모션 공기청정기 자동모드 기능 안내입니다. 모션 공기청정기는 자동, 모션, 취침, 전면 집중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모드는 먼지, 가스 오염도에 따라 제품 풍량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자동모드 동작 중 먼지 또는 가스 오염도가 매우 나쁜 상태일 때는 송풍구가 2단으로 팝업되어 동작합니다. 자동모션 모드는 제품 전면, 좌측, 우측에 장착된 센서가 사람 또는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제품 좌측 또는 우측에서 사람 또는 동물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면 움직임이 있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모션 기능이 잘 동작하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천이나 면범으로 센서부를 청소해 주세요. 전면 집중 모드는 송풍구가 3단으로 팝업되며 바람이 전면으로 송풍됩니다. 전면 집중 모드 선택 시 자동 및 모션 모드가 같이 동작합니다. 모션 기능 및 송풍구 팝업 동작은 위표와 같이 동작합니다.